네, 요즘 연예계에서는 결혼과 관련해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엔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스타들의 이야기일까요? 연예계 이색 결혼 트렌드 함께 살펴보시죠. 연예계 대표 연상연화 커플로 이름을 알려왔던 배우 김가연과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 변신한 임요한이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지난달 21일 다수의 매체는 김가연과 임요한이 2011년 양가의 허락을 받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결혼식은 사정상 미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8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예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세부에서 열릴 아시아 포커 투어 참가차 출국하는 김가연, 임요한 부부를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만났는데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김가연, 임요한 커플의 혼인신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선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치른 커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부터 했던 하하와 별 부부. 당시 속도 위반 의혹을 해명하며 혼인신고 인증샷을 올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해 12살 연아의 아내와 100년 계약을 맺은 신현준 역시 강남구청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올려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련 중인 배우 한의진은 지난 2013년 7월 축구선수 기성용과 100년 가약을 맺으며 한국의 백헌 부부로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결혼을 앞둔 그해 6월 직접 서초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세간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랑은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고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또 지난해 이른바 가족사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해왔던 장윤정은 그해 6월 아나운서 도경환과 화촉을 밝혔는데요.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보다 앞선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서두른 이유는 장윤정에 대한 도경환 아나운서의 깊은 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장윤정의 소속사 측은 가정사 공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장윤정에게 완벽한 남편이 돼 힘이 되어주고자 일찌감치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 가수 제가 앞으로 행복한 미소로 잘 살 수 있게 집에서 외조도 아니고 내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눈꽃처럼 아름다운 1월의 신부가 된 배우 소유진. 그녀는 한국 요식업계의 미다스 손이라 불리는 백종원 씨와 웨딩마치를 울렸는데요. 소유진 역시 결혼을 앞두고 법적 유부녀가 됐음을 밝혀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특별한 이유는 없던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이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다고 해야 될 거 빨리 빨리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소유진은 현재 임신 중으로 태교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 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올린 스타들이 늘면서 새로운 결혼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임신용한 김가은 커플이 혼인신고를 이미 울린 사실을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것을 조직을 다 알리고 싶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신고만 올리고 제외적으로 노출이 되면 결혼식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지난해 9월 인기리에 조명한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에 출연한 배우 이태성은 드라마 제작 발표회 당시 깜짝 결혼을 발표해 밴드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태성은 지난 2012년 11월 7살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두 사람 사이에 아들까지 있음을 알려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 장혁 역시 2008년 5월 두 살 연상의 신부와 결혼 전인 1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그해 2월에는 아이를 먼저 낳은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들도 출산을 먼저 축하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먼저 부부가 되고 가족이 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은 스타 커플들. 그들은 이렇듯 결혼식보다 앞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스타들 중에는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서 차일피일 결혼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로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또 당당하게 신혼생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는 달라도 예쁜 사랑을 이어가는 스타 커플들.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꾸리길 응원하겠습니다.